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너는 물개신이야 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인생을 완전 막장으로 살다가 예비사위가 보는 앞에서 쌍욕하고 난리치며 우는 우리 엄마 아무리 그래도 천륜이니까 남친도 참아주겠죠? 원지, 예비사위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치는 엄마, 파혼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무래도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편의상 음슴채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5년 동안 사귄 남친이 있고 내년 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거의 1년 전이죠.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렸고 그 뒤로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둘 다 서로 본가에 자주자주 왕래를 했어요. 상견례는 아직 안 했지만 결혼 날짜는 내년 초로 잡았습니다. 늦어도 5개월 안에 결혼할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그지같은 문제가 터졌어요. 바로 우리 엄마죠. 아니,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타고난 바람기에, 또 쇼핑 중독 때문에 저희 아빠가 마음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당연히 중간중간 엄청난 이혼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지같아도 내 새끼들 대학 보낼 때까지는 참아야지! 이러면서 참았고, 또 나중에는 그래도 내 새끼들 시집 장가 다 갈 때까지는 참아야지! 등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이혼을 미루고 살았으며 그렇게 해서 이혼이라는 게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보류가 된 거예요. 여하튼 그래요. 이런 저희 엄마 때문에 저희 집 분위기는 늘 그랬습니다. 유쾌하다거나 따뜻한 느낌이 거의 없었죠. 실은 저도 연 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남친도 인사를 시켰고 그런 애정관계로 어찌어찌 천륜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희와는 반대로 예비시댁은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두 분이 너무 다정해 보이길래 이거 뭐야? 드라마 같은 건가? 일부러 내가 있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혀 적응이 안 됐는데 남친말이 그래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들이 화내고 싸우는 걸 정말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답니다. 당연히 안 믿었죠. 아무리 사이가 좋다고 해도 그렇지 그래도 사람인데 평생 어떻게 안 싸우고 살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에이씨 말도 안 돼.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물었는데 이런 저에게 남친은 싱글시 웃으며 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해? 딱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남친 얼굴을 보니까 아 이거 진짜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들어오더라고. 아니 나는 맨날 온 집안 물건 다 던지고 때려 부수고 그것도 모자라 서로 멱살 잡고 몸싸움까지 하는 것도 보면서 자랐는데 물론 그런 와중에도 가끔씩 찾아오는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집들도 다 이렇게 찢고 먹고 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하튼 남친을 만나면서 안 그러는 집도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왠지 모를 열등감이랑 속상함 그런 것들이 막 치밀어 올랐거든요. 또 그런 만큼 그래 나는 인생을 절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강한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무엇보다 맨날 소리나 쳐 지르고 악 쓰고 욕지거리 나무하는 이 그지같은 집구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서론이 길었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본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올해 초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린 남친은 그 이후로 자주 시간이 날 때마다 식사 자리를 만들더라고요.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란 남친 시간 날 때마다 본인 가족들과 밖에서 맛있는 걸 먹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 집도 이제 한 가족이라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남친 덕분에 우리 가족도 어쩌면 정말 조금이라도 화먹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 결국 지난 주말에 제대로 일이 터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빠 엄마는 평소 사이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물론이고 여기서도 즉 같이 만나서도 서로 안 보고 말도 거의 안 해요. 아마 예비 사이가 만든 자리가 아니면 아예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특히 아빠의 경우 절대 당신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엄마는 그래도 조금씩 하긴 하는데 그래봤자 아빠는 어? 아니 이런 대답만 해요. 그리고 엄마는 이런 아빠한테 서운하고 속상함을 느꼈지만 어쩌겠어. 아빠는 엄마한테 이미 마음을 완전히 닫은 상태인데 거기다 이게 또 모든 게 다 그래요. 엄마 본인의 자업자득인 걸 어쩌겠어요. 엇보지. 여하튼 그랬는데 이 날은 뭔가 좀 달랐어요. 술이 한두 잔 들어간 엄마. 결국 예비 사이가 보는 앞에서 바로 옆에 있던 아빠한테 쌍욕을 늘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고. 식당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도 소리 빽빽 지르고 자기 분에 모르게 울고 불고 막 개새끼 소새끼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난장판 그 자체였고 아닌 게 아니라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추태란 추태란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들끼리 있을 때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딸림이 그리고 예비 사이가 보는 앞에서 할 짓이냐고. 아무리 화가 나도 집에 가서 뒤집고 업고 싸우든가 그랬어야지. 아주 그냥 작정을 한 듯 분풀이 해되는 모습에서 이게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뭐랄까 혐오감 같은 게 올라오더라고. 내 엄마지만. 특히 이런 엄마를 보고 당황하는 남친 얼굴 보기가 너무 부끄럽고 쪽팔려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려도 안 되니까 그냥 자리를 빠르게 파했어요. 정확히는 두 사람이 싸우든 말든 냅두고 남친 팔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온 거죠. 그 뒤로 남친은 뭐 괜찮다며 내가 뭣도 모르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결국 이런 사다리 난 모양이다. 이러면서 막 자책도 하고 미안해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그저 보이는 겉으로만 이러는 거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장모의 모습을 보고도 정말 나랑 결혼이 하고 싶을지 또 내가 그냥 이대로 결혼을 강의해도 되는 건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가족으로 엮이게 하는 것 자체가 미안합니다. 이거 어쩌면 좋죠? 그냥 여기서 파혼을 해야 될까요?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여기서 쓴이 니가 제일 등신이야. 아니 니네 엄마가 그런 인간인걸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러면 만남 자체를 최대한 줄여야지. 남친이 밥 먹자 했다고 헬렐레 좋다고 데려가가지고 그 거지같은 꼴을 보이냐? 연 끊을 거면 진작 끊었어야지. 핑계는 개뿔. 지금이라도 연 제대로 끊던지 아니면 남자라도 놔줘라. 댓글 쓴이가 걔 멍청한 거 맞죠? 저런 자리를 잡고 만드니까 그지같은 엄마가 만만히 보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건데 뭐? 우리 집도 남친 때문에 화목해지겠지? 이딴 생각을 한다는 게 하긴 그래요. 이러니까 바람피우는 엄마랑 꼬약꼬약 사는 거 아니겠냐고. 에휴 2번 쓴이가 제일 그지같은 게 맞죠. 그냥 천륜으로만 그렇게 지낸다면서 결혼도 안 한 남친을 데리고 굳이 왜 만나는 거야? 남친이 아무리 자리 조선을 했다 하더라도 니 선에서 무조건 끊어야지. 이게 뭔 날지냐? 어? 2번 만약 내가 남친 안매라면 이 결혼 절대 안 시켜요. 장모라는 사람이 인간도 아닌데 내가 미쳤냐고. 뭐? 딸 결혼하면 이혼한다고? 그럼 그 미친 안마가 딸내미 집에서 살겠다고 쳐들어올 게 뻔하잖아. 안 그래? 3번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 이혼을 미뤘다고요? 아니 이상한데? 엄마가 저런 상태면 쓰니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자식도 결혼하기 힘들겠는데요. 그게 뭔 소용이야. 그나마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셔야 서로 조용조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꿈도 야무지네. 이혼하기 전에 결혼 못해. 친정엄마 모습? 이거 전부 다 흠이고 약점이라서 나중엔 딸이 쓰니까지 그럴 거라는 의심 받게 될 겁니다. 두고 봐라. 4번 남친 덕에 조금은 화목해지려나? 미친 거 아니야? 나도 그 부분에서 개소름 돋았어요. 장담하는데 이 여자야 지 엄마 절대 못 버릴 거다. 물론 남자도 포기 못해. 말만 저러는 거지. 두고 봐.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5번 엄마가 그 지경인 걸 알고도 결혼이라는 게 하고 싶으면 최소한의 자리만 만들었어야지. 아니 그냥 안 만들었어야지. 상견례만 하고.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자꾸 만나는 거야? 뭐? 신랑 덕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고? 웃기지 마라. 30년 넘게 배우자도 자식도 못 바꾼 걸 남의 자식이 무엇으로 바꾸겠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이 시험만 바꿀 수 있어? 결혼 전부터 일 알지인데 남자가 파혼해도 너는 할 말 없는 거야. 이건 그냥 네 탓이야. 중간 역할 못한 네 탓이라고. 문제가 있는 집이면 중간 역할이라도 좀 알아서 해라. 겨우 그런 것도 하나 못하면서 결혼은 무슨 개뿔을 쉬고. 6번. 나는 쓴이 네가 제일 이상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화목하게 잘 자란 사람을 개 그지같은 막장으로 끌어들이냐고. 뭔데? 물귀신이야? 아직도 주자 파악이 안 되는 거야 뭐야. 너랑 비슷한 남자를 만나든지 아니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마. 남자 너무 아까우니까 얼른 놔 죽이고 너 혼자 살라고. 그게 아니면 너랑 비슷한 걸 만나든지. 알았냐? 7번. 그래도 남친이 괜찮다고 이해를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이제 가족들과의 만남은 절대 하지 말고 상견례만 하고 마세요. 더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 네 댓글. 장난하냐? 예 이상 괜찮다고 하는 거지 정말로 괜찮은 거라 보여? 얼씨구 까이 까이. 8번. 야 여기서 문동은 엄마 생각나는 건 나 하나뿐인가? 쓴이는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평생 그런 거 한 번 모르던 사람이 이걸 보면 충격이 장난 아닐 거라고요. 결혼하고 싶으면 엄마라는 사람이랑 당장 연분도 끊고 식당 아니 식장 근처에도 모르게 네가 막아야 돼. 물론 내가 남자의 가족이라면 이 결혼은 절대 안 시키죠. 결사반대야. 9번. 너만 욕심과 허세를 버리면 됩니다. 어떻게든 남들처럼 번듯한 그런 친정부모를 갖고 싶어가지고 질질 끌면서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알겠냐? 그럼 2부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음?